안토니오 비바디 1678년 3월 4일에서 1741년 7월 28일 이탈리아의 작곡가 바이올린 연주자 40여 곡의 오페라를 비롯해 많은 종교적 선악곡, 가곡 등을 남겼는데 기악곡은 음악사에서 특히 중요한 구시를 했다. 협주곡 분야에서도 코렐리 등이 만든 형식을 발전시켜 알레그로, 아다지오, 알레그로의 세 악장 형식의 독주협주곡과 합주협주곡을 잡고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베네치아 출생 어려서부터 산마르코 대성당의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아버지로부터 바이올린과 작곡의 기초를 배웠다. 1693년 수도사가 되고 10년 후에 사제로 섭품되었다. 1703에서 1740년에는 베네치아 구빈원 부속 여자음악학교에 바이올린 교사로 근무하며 합주장, 합창장을 역임하였는데 그동안 학생들을 위하여 작품을 많이 만들어 학교 관현악단에서 발표하는 등 활발한 음악활동을 하였다. 또 한때는 만토바의 필립공의 악장으로 있었으며 1716에서 1722년에는 마르철로와 알비노니의 영향을 받아 오페라 작곡에도 주력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의 로마, 피렌체, 빈등지를 연주여행하였으며 또 국외에서도 여러 차례의 연주회를 가졌다. 그는 40여 곡의 오페라를 비롯하여 많은 종교적 성악곡, 가곡 등을 남겼는데 기악곡은 음악사에서 특히 중요한 구시를 하였다. 협주곡 분야에서도 코렐리 등이 만든 형식을 발전시켜 갖가지 현악기와 관악기를 위한 독주협주곡과 합주협주곡을 잡고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그것은 대부분 알레그로, 아다조, 알레그로의 세 악장 형식이며 알레그로 악장에서는 으뜸조, 주조, 딸림조, 속조, 관계조, 으뜸조라는 전형적인 조고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이 다음 세대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으며 J.S. 바우는 비바디의 작품을 여러 곡 편곡하여 그 기법을 익혔다. 주요 작품에는 신포니아 23곡, 합주협주곡 조화의 영감,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4개, 갓가지 독주학기를 위한 협주곡 다수와 실내 소나타 12곡, 바이올린 소나타 17곡 등이 있다.